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오늘 이렇게 드레스 코드를 맞추지 않았는데 이렇게 블랙으로 소위 깔맞춤이 되어가지고 아주 시작부터 기분이 좋고요. 저는 마크앤컴퍼니의 정연적 심사역이고요. 오늘 모더레이터 맡았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주제가 민간의 입장에서 바라본 지역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난상토론이 컨셉인 만큼 여기 계신 패널분들이 허신탄회하게 솔직한 이야기 나눠주실 거고 플로우에서도 심플로우 통해서 좋은 질문과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기 세 분의 패널분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에게서 제일 먼 순서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패널의 첫 번째 원칙이 2분 안에 모든 말을 한다라고 알아서 1분 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는 디캠프라는 은행권 청년 창업재단 디캠프의 대표를 맡고 있고 디캠프는 창업자들의 베이스 캠프, 창업자들이 원하는 모든 걸 도와드리고 혁신 문화가 전파되도록 하는 게 저희 미션입니다. 현재는 제가 맡을 때는 저희가 주로 창업 생태 활성화, 디데이, 오피스와 이런 활동들을 많이 했는데 제가 임기 안에 하고자 하는 목표가 뭔가 하면 사업 규모를 기존에 하던 것들을 한 5배 정도 확대하고 그 다음에 지역과 글로벌 사업을 제대로 안착시키고 임기를 마치는 게 목표인데 6개월 남았는데요. 한번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국내 최대 스타트업 단체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대표 맡고 있는 최성진입니다. 오늘 지역 스타트업... 아 예 감사합니다.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 서민 씨인데 저희 코리아 스타트 포럼도 그렇고 저도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제주도에서는 공헌을 인정받아서 제주 명예도민으로 또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요. 전국 도장깨기를 좀 해보려고 부산에서도 많은 일을 하고 있고 전북이라든지 경기라든지 러브콜을 많이 받고 있는데 중요한 건 지역에 좋은 창업가들이 많이 있어야 지역 생태계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런 일에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저는 손님 아닌 손님 같은 사람 같습니다. 저는 공공에서 오는 사람은 아니고 수소율로전지를 만들고 있는 테라릭스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김태영 대표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 처음 놀랐던 게 여성분들이 되게 많으셨다라는 걸 첫 번째 인사이트를 얻었고 두 번째는 시간 가는 줄 모르겠다라는 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너무 얼굴들이 밝으시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결국 10년 동안의 세월을 거쳐가면서 다들 좋은 도자기가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게 백자이건 청자이건 어쨌든 간에 고유의 한국의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애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는 전라북도 부안에 있습니다. 새만금 입구 쪽에 있는데 항상 저희 회사를 투자를 하시거나 방문하실 때 왜 부안에 계세요? 라는 첫 번째 질문을 항상 받아요. 그런데 저는 부안이라고 해서 나쁜 지역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희 직원들도 다 마찬가지로 생각하는데 되게 의아스러운가 봐요. 그래서 박 실장님도 저희가 왜 부안에 계세요? 항상 물어보셔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그 이유를 조금 더 설명드리고 그리고 저는 어차피 저는 전 세계 1등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좁습니다. 라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설명드릴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쓴소리도 좀 해드리려고 마음을 좀 먹고 왔어요. 그런데 얼굴들을 보니까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좀 걱정이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쓴소리 해주시기로 했었는데 원래 마음이 약해지셔가지고 저희 회사 소개를 안 했더라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 마크앤컴퍼니는 초기 스타트업 육성하는 액셀러레이터이고요. 7천 개 넘는 스타트업의 데이터들이 모여있는 스타트업 데이터 플랫폼 혁신숲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회사 오기 전에는 제주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제주도 관련된 프로그램 한 4년 정도 운영했어가지고 이렇게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자리들이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주제에 걸맞는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 여기 패널 분들이 바라보시기에 우리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는 어떠하신지 돌아가면서 한 분씩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시 처음에 김영덕 대표님부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포지셔닝이 좀 불리한데 제가 지역사업을 본격적으로 한 건 저희가 2년밖에 안 됐는데요. 제가 처음 지역사업을 할 때 저희가 지역 생태계 현황을 보려고 전국의 한 8개 도시를 한 3개월을 걸쳐서 65개의 오피스업을 했어요. 65개의 오피스업을 하고 전국을 다 돌아다녔는데 보면 어떤 느낌인가 하면 하드웨어는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물들 공간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데 그 안에 있는 사람이 공간의 제공양에 비해서 너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들어요. 예를 들면 경남창경에 우리 대표님도 계시지만 저런 분들이 한 분이 있는 거죠. 한 분. 굉장히 넓은 공간에 한 분이 있는 거죠. 한 분이 있고 그나마도 몇 년 계시니까 그나마 그 내에서 활동들이 생기는데 그런 게 예외적이지 않아요. 거의 모든 곳이 지금 부산처럼 가장 활성화된 곳도 그런 사람의 부재라는 것들을 좀 느끼게 된다고요. 사람이라는 게 결국은 여기에 어떤 사람이 있냐에 따라서 서울에 있는 또는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자주 오게 되고 자주 오는 게 이 액티비티가 많아지면 연결들이 좋아지고 창업하는 사람들에게도 나 굳이 서울 가지 않아도 굉장히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네라는 좋은 환경이 제공되는데 그것들을 연결해주는 지역에 있는 전문가가 부재한 게 현재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최성진 대표님 생각 어떠신지? 네. 어제 오늘 굉장히 많은 이야기 나눴는데요. 사실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와 서울 수도권 간의 격차는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90% 이상의 자원이 서울 수도권에 몰려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가 왜 활성화되어야 되냐는 저는 딱 한 가지 키워드로 말씀드리는데요. 지역에서는 우리 지역이 잘 돼야 되니까 이런 말씀하시겠지만 저는 그런 거는 큰 관심 없고요. 물론 잘 돼야 되겠지만 큰 관심 없고 저는 다양성입니다. 다양성. 스타트업 생태계가 혁신은 다양성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고 90% 이상 자원이 서울 수도권에 있는데 실제 기술 창업 통계 보면 여전히 서울 수도권 아닌데서 45%의 창업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역에 창업가가 있습니다. 지역에 창업가가 있기 때문에 지역을 주목하는 거고 그 창업가들이 잘 성장하면 우리 스타트업 생태계가 그만큼 잘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지역을 다녀보면 창업가가 없어요. 분명히 창업했다고 통계에 나오는데 없어요. 그리고 저는 스타트업 생태계 구성 요소가 사람, 자본, 기술, 시장, 그 다음에 제5원소가 커뮤니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돌아다녀보면 커뮤니티가 잘 되는 곳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잘 됩니다. 저희 동남권에 저희 회원사 2,100개인데요. 동남권에만 300개가 있어요.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니까 이 지역의 창업가 그리고 이 지역을 떠난 창업가들도 다 같이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도 저희 코스포 동남권 협의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제가 내려오면 최소한 부시장님이 오셔야 되고 저희 박재욱 의장님이 오시면 최소한 시장님이 오셔야 되는데 못 와서 미안하다. 이런 프로토콜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창업가 커뮤니티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추가적으로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그 창업가 커뮤니티를 만들고 안착시키는 데 어느 정도 걸리셨고 과정 어떤지 간단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 코리아 스타트 포럼도 2016년에 시작할 때는 불과 50명의 창업자가 시작을 했고요. 부산 지역은 2019년에 올해 4년째고 내년이 5주년인데요. 19년에 한 20명 정도 모여서 시작했고 부산 지역의 스타트업 모임 중에 가장 작은 모임이었는데 지금은 가장 큰 모임이 됐고요. 저희가 작년에 리서치를 했어요. 메타 컨설팅이라는 곳하고 리서치 같이 했는데 거기서 성공 요인 두 가지를 꼽았습니다. 첫 번째는 리더들의 헌신이었고요. 먼저 베풀고 기브 퍼스트 페이 포워드 한 게 성공 요인이었고 두 번째는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이었기 때문에 성공했다. 무슨 얘기냐면 지역에 국한된 커뮤니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창업가들이 모여있는 단체에서 그 자원과 리서스가 부산 지역으로 공급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역 돌아다니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서울과 경쟁하려고 하지 마세요. 불과 2시간 거리에 전 세계 스타트업 진홈 기준으로 전 세계 창업하기 가장 좋은 도시 12인 서울이 있는데 거기랑 경쟁해서 뭐하냐. 서울의 자원을 끌어들여라. 그리고 그 리서스를 충분히 활용해서 지역 상체계를 발전시켜라. 그래서 이제 부산 지역에서는 굉장히 많은 창업가들이 모여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저희 김태영 대표님도 말씀 부탁드리고 아마 앞에 하셨던 이야기에 연결되어서 드는 생각도 있으시면 같이 말씀 주셔서 좋습니다. 저는 거버넌스를 이야기하려고 온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버넌스는 이미 다 알고 계실 것 같고 저희 지역에 가면 저희 같은 회사를 되게 탐을 내세요. 테라릭스 같은 회사는 경남에도 와도 되고 부산에도 와도 되고 강원도도 와도 대주도 와도 된다. 당연한 말씀이죠. 그런데 저는 제 운명을 맡길 때 제일 중요하게 본 게 지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 지리라는 게 사람 많고 주변에 맛집 많고 사람도 많고 이런 게 아니라 아까 고용화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리더십이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라는 정부 출연기관에서 37살에 센터장이 됐습니다. 지금 변경된 나이로 35살인데 굉장히 일찍 센터장이 됐는데 그때 제일 아쉬웠던 게 사람들이 정말 꼴통이었어요. 죄송합니다. 되게 다들 확고한 보수적인 의식을 가지고서 뭔가 자기가 변경되려고 할 때 굉장히 방어막이 더 강해서 어떠한 임무수행을 할 때는 융합되는 걸 절대 기대할 수 없어서 정말 내가 이렇게까지 끌고 가야 되나라는 회의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 부안군수님께서 수소를 자기가 인기 초임인데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그 한마디에 제가 창업을 결심을 했어요. 불과 그 한마디인데 그래서 지하체장의 의지가 다행히 저희는 재선을 하셔가지고 계속 연결이 되고 있는데 저도 걱정입니다. 삼선을 못 하실까 봐. 이거는 제 개인적인 처음에 트리거였고요. 두 번째는 사람 모을 때 부안이 있으니까 되게 걱정분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효자를 되게 좋아합니다. 서울에 다들 올라가시지만 부모님은 또 시골에 계신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부모 걱정 엄청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음을 위로할 때 부모님이 얼마나 건강이 안 좋으시면 빨리 내려가셔가지고 근거리에서 봉양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이제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사람을 HR로 이렇게 공고를 잘 내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통 한 3년 정도 공을 들여요. 그 사람이 저희 회사에 오기까지. 그래서 저는 같은 말을 하지만 그분의 환경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 환경이 바뀔 때 놓치지 않고 그분들이 저희 회사에 오게끔 굉장히 정성을 많이 드리고 세 번째는 이제 돈적인 측면인데 그거는 진짜 창업자의 그릇만큼 커지는 것 같아요. 저희는 운이 좋게도 지금까지 성장하고 있는 게 돈을 벌어 성장한 게 아니라 투자를 잘 받아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150억 정도 투자 마치고 이제 9월까지 한 200억 정도 더 자금을 모으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제가 부안이 있다고 해서 부안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몸은 부안이 있지만 계속 서울에 떠다닙니다. 창업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투자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커뮤니티가 없다 보니까 지식은 되게 은채널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만나는데 지혜를 못 구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멘토를 좀 구해달라 지역에서. 그게 창조혁신경제센터가 아니라 지자체장이 아니라 나보다 선배 기업이 1년 정도 나보다 먼저 했던 선배 기업들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를 좀 이야기해달라. 그리고 저도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커뮤니티가 아니에요. 정확한 말씀드리면. 커뮤니티는 너무 불특정 강수들이 오기 때문에 그런 건 바라지도 않고 같은 업에 계신 분들이 정말 저의 멘토가 돼서 1대1 결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눌 수 있는 창조경제에서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 지하체는 좀 힘들어요. 솔직히 업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역할만 잘 해주셔도 그 기업들이 그 지역에서 뿌리내는 데까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주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무용적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근데 말씀이 너무 느려가지고 제일... 이분이 잘 안 지키셨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제일 나이 드신 분 같아가지고 제일 점잖고 커뮤니티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인데 이게 사실 커뮤니티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잖아요. 이게 좀 우리가 손에 잡히는 뭔가로 뽑아내야 되는데 결국은 서울의 대부분의 인적 자원이 다 몰려있죠. 전문가라는 사람들. 왜냐하면 그들은 거기가 가장 효율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서 활동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부산에 와야 되고 그 사람들이 전주나 광주에 가야 돼요. 그런데 가려면 이 사람들이 필요한 걸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제공되고 있냐 하면 사실 시장님 한번 만나주고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이 한번 내려왔을 때 불편함이 있다니까요. 불편함이. 뭐가 불편할 거냐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 사람이 내려왔어요. 활동을 해야 돼. 창업자를 만나는데 돈 드리고 시간 드리고 공간이 필요하고 이런데 그들이 필요한 뭐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도 안 하고 그걸 해결해 주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게 그냥 돈 몇 푼 주고 심사비 주면 오겠지라고 하는데 그들이 돈이 없나요? 돈 충분히 있어요. 돈 이미 벌어 있고 그런데 그들이 필요한 뭔가를 줘야 되는데 저는 그게 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일종의 컨시어지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 부산시가 있으면 부산시에 그런 전문가의 가려운 데만 딱 긁어주는 일종의 총무 같은 컨시어지가 있으면 그 사람은 온다니까요. 당신이 오면 우리가 회의 공간 잡아주는 것부터 약속, 필요한 다과, 음료 다 준비해 줄 거야. 와서 회의만 하고 언제든지 편하게 활동하고 우리가 필요한 비서처럼 다 해줄게 라고 하면 한다니까요. 저희가 최근에 하는 프로그램 중에 뭐가 있냐면 지역에서 하는 리모트 워크라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광주, 전주, 대전, 부산에 부산은 거의 매달 하는데 그냥 한 30명에서 40명 정도의 창업자하고 서울에서 데려온 투자자 및 전문가들을 이 공간 정도에 그냥 다 집어넣고 10시부터 오후 다시까지 일하게 만들어요. 일하게 만들고 중간중간에 단톡방 만들어놓고 그들끼리 이렇게 대화도 하게 하고 미팅하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친해져요. 친해지고 친해진 다음에 뭘 하나 하면 저희가 저녁에 회식 자리를 꼭 해요. 그러면 약 12시간을 이 사람들이 같이 있거든요. 그런데 기존의 프로그램들은 어땠나 하면 그냥 2시간, 3시간 와서 강연하고 멘토 한번 얘기해주고 이걸로 땡 하고 나면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관계란 건 시간이 어느 정도 축적이 돼야 그게 관계로 전환이 되고 친해지고 또 만나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왜 했냐면 사실은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와서 회식 장소 잡아야죠. 공간 마련해야 되죠. 기관들하고 협력해야 되죠. 이 일이 다 필요한데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하루에 12시간을 만나게 하니까 관계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창업자들끼리뿐만 아니라 전문가들하고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게 어느 정도 지속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매달 하니까 이제 그게 지속성이 점점점점 늘어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서울에서 온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가 부르지 않아도 알아서 와요. 자기 차비들이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이제 저희같이 작은 기관 작은 재단이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조직적으로 시나 이런 데서 그런 사람에 투입하는 아까 말한 큰 시어지를 제대로 핸들링하는 사람들을 키워내고 그 사람들이 서울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고 서비스하는 것들을 제대로 만들어내면 왜 서울에 있는 전문가들이 제 방으로 오지 않겠어요. 그런 걸 좀 만들어내면 좋겠다 싶습니다. 2분을 잘 안 지키시는 것 같아요. 저희 2분 내로 하자요. 그러네. 2분 30초. 2분 30초 하셨어요? 난상토론이어서 저희 사실 모더레이터가 계시지만 진짜 난상으로 하자고 저희가 미리 약속하고 와가지고 2분 내면 저로 자라기로 지금부터 2분 시작 사실 저 여기 섭외된 이유는 저 공무원분들한테 승소리 많이 해달라고 해가지고 온 건데 생각보다 많이 안 오셔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 스타트업들이 지역이 아니고 왜 떠나는가 굉장히 명쾌합니다. 단순해요. 사람과 자본이 해결이 안 돼서 떠납니다. 그리고 투자를 받고 잘 성장하고 있는 스타트업들의 대표님들은 이미 길이의 삶을 살고 계세요. 여기 부산에서 시리즈 A, B 가 있는 분들은 일주일에 서울에 2, 3일이 있습니다. 일이 없어도 갑니다. 왜냐하면 서울에서 잘 투자 받았거든요. 좋은 투자자한테 투자 받았거든요. 근데 그 투자자 오지 말라 그래요. 대표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일이 없어도 와요. 사실 저 일이 있어서 왔는데 그 투자사 사무실 잠깐 들리겠습니다.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사람도 안 구해져요. 좋은 투자자는 다 서울에 있잖아요. 이게 자본이 사람과 자본을 해결하는 게 지역에서 펀드 만든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펀드를 누가 운영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역에서 실력 있는 사람 있나요? 돈이 아니잖아요. 투자 받는 게 성장할 수 있는 파트너를 구하는 건데 지역에 그만큼 실력 있는 파트너 있냐는 거죠. 그거 잘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사람이 안 구해져요. 부산에 있는 스타트업인데 서울에서 채용을 해서 뽑았더니 알고 보니 부산 사람 그 사람도 취업을 위해서 서울에 있어가지고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고민을 하실 때 우리 자본도 있고 펀드도 만들었고 사람도 뽑으려고 하는데 사랑 관련해서는 저는 부산 살기 좋잖아요. 근데 안 뽑힙니다. 차라리 한 1년 주거 지원해주세요. 워케이션만 하지 말고 워케이션만 잠깐 왔다 가는 거고 출장과 정주 사이 그 어딘가를 지역에서 지원해줘야 됩니다. 1년 무상지원 하면 한 번 와볼 수 있어요. 2분 지나가지고 여기서 끊겠습니다. 태양 대표 저는 정책이 세밀했으면 좋겠는데 돈과 사람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제가 걸어온 길이 그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창업자의 마인드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근데 창업자들도 태어날 때부터 창업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게 아니기 때문에 기억과 정신을 배울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제일 중요하게 본 게 이병철 회장과 손정희 회장이 저한테 써주신 책이거든요. 저를 위해 써준 책은 아니지만 그 책을 보면서 저는 제가 회사를 그룹으로 키울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창업과 마인드를 저는 거기서 사업보고 정확하게 말하면 그다음에 군전략 사업을 이렇게 진행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결국 창업자의 의지와 철학과 도덕성 그 엄청난 의지를 끝내 이루겠다는 그 엄청난 의지 같아요. 그러니까 직원들 생각하면 서울에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창업자들이 얼마만큼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보는 안목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을 때까지 저 놈은 진짜 창업하면 잘 될 것 같아 그러면 진짜 그분은 잘 되십니다. 죽을 때까지 근데 쟤는 좀 이상한데 안 됩니다. 사람 보고 투자하는 거거든요. 끝까지 그래서 저는 사람 잡은 다 좋아요. 근데 대학에서 그런 역할을 좀 해줬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카이스트가 됐던 유니스트가 됐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역에 있는 좋은 대학에서 총장님하고 맨날 좋은 얘기하는 거 좋은데 우리 기억과 정신을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창조경제혁신센터장님들께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좋은 분들 모시고 오겠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한 시간만이라도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십시오. 그 친구들한테 이런 꿈과 희망을 한번 줘봅시다. 라고 누군가는 이야기해야 된다 봐요. 저는 그런 마인드가 그 친구들한테 어쨌든 동기부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동기부여를 통해서 그분들이 또 좋은 책을 추천해 주실 거거든요. 이런 책 한번 읽어봐봐. 이런 책 읽어봐봐. 그럼 책을 통해서 변경됩니다. 죄송합니다. 모더레이터가 너무 발언을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아닙니다. 말씀하십시오. 1분만 1분만. 아 저는 심플로에 연결되는 질문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전에 한마디만 하고 싶어요. 아 네네 하십시오. 30초만. 우리가 난상으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데 우리가 지역에 있는 개발자 구하기 힘들고 직원 구하기 힘들다고 하잖아요. 직원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좀 제대로 사람의 근원적인 욕구에 대해서 한번 봐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단편적으로는 그들이 여기 주거공간이 부족하니까 주거지원하자. 아니 그들이 무슨 시해를 바라는 못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뛰어난 개발자이거나 이러면 돈이 부족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런 30대 전후의 젊은 친구라고 보면 그들이 진짜 필요한 게 뭘까 지역에서 서울 왜 가냐 하면 서울 가면 재미있거든요. 재미있고 클럽도 있고 좋은 술집에 멋진 레스토랑 친구 만날 수 있고 강남역에 가면 진짜 멋진 친구들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그게 제공되잖아요. 그들이 사실은 어찌 보면 그냥 직장을 구해서 직장이 없어서 서울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더 그런 본질적인 욕구들이 사실은 훨씬 더 충족 가능하니까 이제 서울로 서울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역 생태계를 만들면서 그런 친구들이 놀 만한 공간이나 멋진 레스토랑을 고민하지 않잖아요. 멋진 펍이 있으면 그들이 좋아할 거고 저녁에 만나서 미드파근 할 때 좋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왜 안 만들지? 그런 걸 안 만들어 놓고 젊은 친구들이 와서 일하라고 하면 일을 하겠냐고요. 나도 하기 싫은다. 나도 재미없다. 그나마 부산은 좀 재미있는데 제주도 조금 있고 그런데 딴지에 가면 진짜 재미없어요. 재미가 있어야 가지 사람이. 안 그런가요? 네. 지금 저희 많은 이야기들 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살짝 말씀 주시긴 했는데 플로우 질문 하나 연결해서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띄워주시나요? 네. 일단 정말 난상이라 보기 좋고 저도 그냥 보기 좋게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지금 쭉 말씀하시는 사람도 필요하고 기업 가정심도 필요하고 한데 그런 부분들이 서울을 제외하고 그래도 잘 갖춰져 있거나 혹은 잠재력이 있는 지역이 있다면 어느 곳이 있을지 대표님, 김태용 대표님. 저는 대전이라고 봐요. 대전이 카이스트를 중심으로 해서 창업자들 산업단지가 도심지 안에 있고 차로 다 이동하면 30분 그다음에 아까 되게 힘들어하신 김팡 대표님 말씀하셨던 유성구청이 놀기에는 최적화된 도시거든요. 제가 대전의 출신이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대전이 짱인 것 같아요. 대전에 계신 분들 박수 쳐주시네요. 네. 그리고 최성진 대표님은 어느 지역을 꼽아보실 수 있으실까요? 사실 경제 규모하고 사실 비례해서 가는 경우가 많고요. 부산이 그래도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이기 때문에 GDP도 가장 그렇고 그래서 좀 조건은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 객관적인 조건은. 상대적으로 조건이 가장 열악한데 조건에 비해서 잘하고 있는 데는 저는 제주라고 생각하고 대전도 포텐셜이 굉장히 크다. 그건 뭐 하죠. 세계적인 혁신 도시 중에 세계적인 혁신 도시 중에 대학이 역할을 안 하는 도시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대학이 역할을 안 합니다. 거의 유일하게 대학이 역할을 하고 있는 도시가 대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독특함이 있다. 저는 대전, 제주, 부산 이렇게 생각했는데 앞에서 다 얘기해서 다 겹치시네요. 하나만 얘기하죠. 하나만. 저는 그런데 부산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어요. 부산이 여기 개최지기도 한데 부산이 사실은 모델이 보면 네덜란드에 가면 노테르담이라고 있잖아요. 노테르담이 인구 한 170만? 120만 정도 도시예요. 항구도시고 굉장히 물류 거점이고 그런데 거기가 보면 노테르담 역사 바로 앞에 CIC, 캔브리지 인큐베이팅 센터라고 거기 들어와 있어요. 역사 앞에 딱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굉장히 효율적이고 교통이 좋으니까 일단 유럽 어디로 갈 때도 좋고 암스텔레드만 가는데 당연히 좋고 그래서 너무 좋은데 부산도 그런 형태로 좀 만들면 되지 않을까 이게 역을 좀 생각해야 되는 게 왜냐하면 서울의 전문가들을 저희가 초빙에서 할 때 저희가 이제 부산에 디캠프 라운지가 있는데 거기에 한 딱 30평짜리밖에 없거든요. 저는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서울에 있는 친구들 데려와서 미팅시키기가 거기가 제일 좋아요. 아니면 시내 교통이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부산, 서울에서 와서 두 시간 반이면 다른 왜냐하면 서울에서 판교 갔다 오는 시간이나 별 차이 없어요. 올만하다니까요. 조금만 서비스 잘해주면. 그래서 그런 형태로 하면서 역을 거점으로 좀 서울의 자원들을 쉽게 억세스 가능하게 서울에 있는 전문가가 쉽게 올 수 있게 만드는 구조를 만들려면 역시 KTS의 역사 바로 앞에 있으면 좋겠다. 도보로 가능한 공간에. 그러면 서울 자원들이 굉장히 쉽게 억세스되고 그럼 굳이 서울에 본사를 두지 않아도 충분히 서울의 이점을 상당 부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옆에 클럽이 하나 있으면 더더욱 좋다. 네. 역시 창업엔 놀기 좋은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최성진 대표님이 제주도 한 곳으로 꼽아주셨어요. 대전은 카이스트가 있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이나 이런 인프라들이 갖춰져 있는데 제주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잘 되고 있는 도시로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이유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또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이 많이 벤치마크 인사이트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주도의 공로를 취하고 싶지만 가장 큰 이유는 전 세계 혁신도시 보면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젊은이들이 살고 싶은 도시예요. 그런데 지금 꺾였지만 제주도는 지난 20년간 인구가 20만이 늘었습니다. 제주 도민이 아닌 사람들이 스타트업 창업가가 아니더라도 20만 명이 제주에 살고 싶다고 가서 이주를 해서 살고 있어요. 저는 그게 사실은 굉장히 컸다고 보고요. 그거가 결정적이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요소를 가지고 이제 디벨롭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오늘 자리에서 건의드리고 싶은 게 이 자리에 학교 분들이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학교 얘기 드리는데 총장님들이 벚꽃 피니시기마다 학교가 없어진다 걱정 때문에 학교 통합, 학생들 신입생 유치, 취업 이것만 세 가지만 생각을 하잖아요. 절대 저는 그렇게 해서는 소멸을 못 막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부총장급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런 난상을 들어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진짜 여태까지 이 세 가지를 잘못 생각하고 있다. 창업이라는 키워드가 안 들어가 있어요. 전라북도 죄송합니다. 다른 지방 총장님이 안 바뀌시면 제가 볼 때는 이 마중물 밑거름 걸음 같은 존재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공급해주고 창업자들 길러낼 수 있는 것들이 안 생겨요. 저 너무 정말 깜짝 놀랐어요. 학교가 없다. 이게 뭐지 이게? 결국 사람들 이야기하면서 사람을 키워내는 곳이랑 이야기하고 계신지 저는 의구심이 들어서 오늘 제가 쓴소리를 하고 싶은 그 주제와 딱 결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창조경제분들이 경쟁 상대로 인식하더라고요. 학교마다 요새 다 그런 창업 패키지를 하니까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총장님이랑 꼭 한번 대화하셔가지고 우리도 이런 거 좀 해보자. 그래서 이런 수월 같은 행사도 한번 와보시라고 하시고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수월 행사 때는 대학 총장님께서 한번 패널로 앉아보시면 하대미 버전으로 한번 네 너무 좋을 것 같고 관련해서 혹시 두 분도 의견 있으시면 더 보태셔도 좋고 다른 말씀 해주셔도 좋습니다. 없으세요? 그럼 제가 짧게 지자체에 계신 분들한테 부탁드리는 건데요. 마지막에 할까 했는데 저는 사실 이 컨퍼런스의 최대 소확은 김태용 대표님 만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창업과 커뮤니티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리더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역에 관심을 갖고 해성화시킬 때도 누가 리더 역할을 할 수 있을까를 저는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데 이 지자체나 여기 계신 분들한테 부탁드리는 거는 이런 뛰어난 창업가가 있는 거는 굉장히 우리 지역의 축복이잖아요. 괴롭히지 마세요. 그러니까 괴롭힌다는 게 뭐냐면 잘해주세요. 잘해주는데 약간 가난한 집안의 마다들 같은 개념이어가지고 제가 지역에 가보면 지자체분들이 우리 지역에도 이렇게 훌륭한 스타트업 대표가 있어요. 모든 행사에 다 부릅니다. 근데 웬만하면 가려고 하세요. 이분들이 왜냐하면 도와주려고 하는 거 다 알기 때문에 웬만하면 가려고 하시는데 그렇게 막 모든 행사에 다 불러대고 대표님 말씀 듣다가 영감이 하나 떠올랐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예를 들어 이제 서울로 가잖아요. 그러면 완전 배신자예요. 우리가 어떻게 키웠는데 근데 손흥민 같은 세계적인 선수가 나오면 우리 지역의 자랑 아닙니까? 이 지역 출신으로 해가지고 유니콘이 되고 글로벌 기업이 되면 나중에 다 기여합니다. 그러니까 애정으로 바라보시고 창업자들을 내가 키웠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창업가들을 우리 지역에 감당할 수 없는 그릇으로 만드는 게 여러분들의 역할이 지루해지기 시작했어요. 고만고만한 창업자들 데려 놓고 우리가 다 키웠어. 이거 아니거든요. 영감 영감 네 제가 하는 프로그램 중에 아주 사소한 게 있는데 저희가 지역 학과 과정 프로그램이 있어요. 지역에 지금 서울에 한 15개 지역에 한 15개 정도 하는데 다른 게 아니라 그냥 학과 과정에 커리큘럼을 제공해 드려요. 창업 관련해서 수업을 하시고 싶으면 교수님한테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창업자들 연결해 드리고 하는데 그리고 추가로 뭘 드리나 하면 정빙이 필요 없는 300만 원을 드려요. 마음대로 쓰셔라. 영수증 필요 없다. 그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저희가 시작한 게 지역에 창업 관련한 동아리가 있어요. 동아리에다가 똑같이 정빙이 필요 없는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모임할 때 필요한 건 그냥 돈을 드려요. 돈을 드리고 마음대로 쓰시고 모임하고 필요하면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면 말씀하시면 또 도와드릴게요. 이런 걸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창업 생태계나 문화들이 전파되는데 효과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게 핵심은 뭔가 하면 정빙이 필요 없는 돈 이게 핵심입니다. 마지막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저희 이제 준비되어 있는 시간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요. 마지막 심플로 하나만 띄워주세요. 이게 여기 계신 분들의 마음을 다 대변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지역을 너무나 애정하고 지역에서 조금 더 잘해보려는 고민들을 갖고 모이신 분들일 것 같아서요. 이 세션의 마지막 질문은 지역 창업 생태계에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분들께 딱 한 가지 어떤 부분들을 더 힘써주시면 좋겠다. 딱 한 가지 말씀해 주시면서 응원의 말씀도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최성진 대표님부터 네. 여기 대구 말씀하셨는데 대구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모임도 한두 번 했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디벨롭할지 계속 고민 중이고 근데 제가 아까 전국 도장깨기 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지역에 관심이 있습니다. 거기 창업가만 있다면 그래서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저희도 진짜 모든 지역에 애정을 갖고 창업가 커뮤니티 키워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김영덕 대표님 창업가만의 커뮤니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요. 창업가와 전문가와 서울에 있는 전문가들이 항상 어울려 놀 수 있는 그런 게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그것의 핵심은 뭔가 하면 지역에 그거를 계속 케어하는 총무 같은 사람이 한 명 있어야 된다. 그걸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키우고 필요하면 저희가 증빙이 필요 없는 돈도 드릴 테니까 그런 분들은 같이 한번 키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응원이 중요한 것 같아요. 회사는 우여곡절이 있잖아요. 좋고 나쁨이 있는데 좋고 나쁠 때 좋을 때 칭찬하는 건 아무나 다 할 수 있죠. 근데 안 될 때 위로의 말보다는 잘하고 있으니까 괜찮아. 그 한마디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될 때 누구나 소개시켜주는 건 다 하는데 안 될 때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힘들지 같이 한번 이야기해볼까? 이렇게 따뜻하게 밀착으로 한번 케어해 주시면 제가 볼 땐 그게 대구건 제주거나 상관없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 준비된 시간 거의 다 됐는데요. 오늘 사람이 중요하다는 이야기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 안에는 저희 창업가 분들 공무원 분들 외에도 저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소중하고 귀하고 필요하신 분들이라고 생각되고요. 저희가 10년 뒤에도 이런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또 뵐 수 있으면 좋겠고 심플로 저희 마지막 질문 하나만 띄워주시겠습니까? 지금까지 난상토론2의 블랙핑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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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